자 우선은 너무 정년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돌리세요 그리고 돌린 것만큼 시선이 돌아가 있을 거니까 시선은 정면 그리고 허리 쪽에다가 손을 올리는 측면은 대략 이 정도 될 거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먼저 신경쓰기보다는 처음에 서 있으면은 그냥 군인이 서 있듯이 서 있는 것보단 한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이렇게 보내는게 필요해 보이겠죠 그리고 골반을 들어 올려서 이쪽 발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허리 돌려서 허리에 라인 자 앞에서만 보지 마시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좀 뒤로 빼야죠 이렇게 이쪽 다리가 무게중심이 돼야 되는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왼쪽 다리는 좀 더 무게가 좀 덜 실려있는 애니까 라인만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근데 대개 보면은 이렇게 잡고 나면 그 이쪽 골반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골반에다가 좀 이렇게 손을 얹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무게중심이 딱 걸쳐져 있는 물론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양쪽으로 다 하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뭐 남자면은 약간 좀 이렇게 있겠지만 안 어울리죠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적당하게 힘 빼고 이렇게 더 있고 옆에서 봤을 때 허리도 생각보다 좀 뻣뻣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곡선이 나오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을 라인을 보면은 아 여기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는 좀 수평이고 자 여기서 곡선이 많이 그려지죠 네 이런식의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되게 뻑 뭔가 되게 무게중심의 변화가 안 느껴지죠 여기 보면은 되게 하프로 나와요 이거 지금 어디 가려고 하죠 지금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 자세들을 보면은 조금 서 있는 것 같은데 발목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다리까지 다 교차시켜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 보이는데 X자까지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너무 뻣뻣해 그쵸 뭔가 전체적으로 다 라인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자 얘는 병원 가야돼요 그쵸 그리고 다 공통적인게 허리가 다 직선이에요 허리가 다 곡선의 형태를 그려줘야돼요 얘는 사실 그냥 일자구요 물론 이런 자세 멋있는데 너무 균형감 있게만 해주니까 이것도 좀 뻣뻣같 하죠 자 뭔가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가 3D 상에서 자세를 잡을 땐 자 이 십자 표시를 해 놔서 앞을 지정을 해야 돼요 얘가 프론트야 자 프론트라는거는 시선 처리를 얘기하는거에요 눈의 시선이 F로 가야된다는거죠 근데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시선이 다 딴 데가 있어 그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앞인거야 물론 몸은 앞을 보고 있지만 어떤 자료 보면 뭐 이거 말고 뭐 이런 자료는 사실 몸은 여기 앞을 보고 있지만 어떤 자료는 고개를 이렇게 보고 딴 데 보고 이렇게 찍혀있는걸 이 각도에서 찍혀 이제 있으면은 어 얘가 바라보는 곳이 앞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좀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료를 보고 잡았다 하더라도 게임 적인 스테이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야되고 또 이렇게 너무 평면적으로 모든게 다 이렇게 앞판이 다 앞으로 가는거 보다는 좀 더 이렇게 틀어서 뭐든지 옆으로 좀 틀어줘야지 몸에 라인을 만들기가 좀 좋은데 군인처럼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 되면 물론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옆에 서가지고 뭐 이거 할 수 있지만 그냥 앞에서만 봤을 때만 라인이 나오는거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면이거든 근데 아까 어디죠 이거죠 이거는 앞에서 봤을때도 라인이 보여지고 옆에서 봤을때도 충분히 라인이 보여지죠 뒤에서 봤을때도 우리가 만드는건 3D니까 만약에 우리가 2.5D라든가 2D 게임이면 이거 여기까지 꼭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유저가 보이는 화면에서만 예쁘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어 그걸 목표로 잡는단 말이에요 보여지지도 않는 각도에서 예쁘게 나오면 뭐에요 그 게임 끝날 때까지 그 각도는 절대 보여줄 리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3D잖아 3D는 이거 게임할 때 이렇게도 돌려보고 사방으로 탁 돌려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거에요 자 그래서 포즈는 자 이걸로 자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자 여기서 숨쉬기로 들어가볼게요 네